미랄복지재단이 최근 열린 제4회 국제개발협력상 시상식에서 한걸음 더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상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적 노력을 보인 기관과 인물을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제정한 상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장애인 대상의 권리기반 사업은 불모지와 같다며 이번 수상이 장애관점이 반영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국제개발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입니다.